네, 육아휴직자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정부도 혜택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기업의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기업 절반 가까이가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에 반영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는 19만 9천여 명. 전년보다 14%나 늘어 숫자와 증가폭 모두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도 전년보다 28%나 증가한 5만 4천여 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만 명 벽을 깼습니다. 이렇게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개선되고 있지만 기업 문화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기간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절반 가까운 45.6%에 달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반영한다는 응답은 30.7%, 일부 반영은 23.7%였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승진 불이익을 주는 사업체는 업종별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92%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순이었습니다. 규모별로는 5에서 9인 사업장 48%, 10에서 29인 사업장 45%로 높았고,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에 달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기간에서 제외하는 건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현장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휴직급여 인상,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논의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고용시장에서 인식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